안녕하세요 로크민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11 미디어베이에 추가된 오디오 샘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쓸만한 것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출시된 큐베이스11에 추가된 샘플은 크게 6가지입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디어베이에 관련된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길게 좀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거든요. 미디어베이가 낯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미디어베이 사용법부터 여러가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베이스도 이렇게 미디어베이 내에 기본적으로 자체 오디오 샘플들과 뭔가 프리셋들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좀 쓰임새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큐베이스11 버전에 추가된 것 그 부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쭉 내역을 보면요. 여러가지 화려하게 있는 것 같지만 6개가 추가됐어요. 그 외 것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어 이런게 있었나 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일단 블룸, 블룸이라고 하는게 이번에 추가됐고요. 그 다음 두번째 테크하우스 요게 추가됐습니다. 세번째는 하드넉스 요거가 추가됐고요. 네번째는 로우파이드림 요게 추가됐고요. 그 다음은 다섯번째 나이트콜 이게 추가됐고. 여섯번째 누아르 요게 추가됐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오디오 샘플들이 있어도 좀 찾아보고 할 때 뭐 조금 활용성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스플라이스 같이 요즘에는 뭐 대부분 다 스플라이스 많이 쓰니까 그런 데서 그냥 자체적으로 구해가지고 쓰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추가된 여섯개는 굉장히 좀 특색이 있고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좀 사용빈도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따로 또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번씩 살펴볼게요. 먼저 누아르부터 한번 볼까요? 누아르는 이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두운 느낌이죠. 프랑스어로 이게 블랙이라는 뜻이잖아요. 검은색, 블랙. 근데 들어가보면요. 시네마틱, 그러니까 약간 에픽 사운드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뭔가 간단하게 영상을 작업하고 조금 트레일러, 그러니까 약간 예고편 이런 효과를 주려고 할 때 굉장히 쓰임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EDM이나 아니면 힙합이나 이럴 때에서 뭔가 웅장한 느낌 줄 때 원샷 소스로 굉장히 쓸만한 게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우쉬, 우쉬라고 뭐 다들 잘 알죠? 쉑 지나가는 느낌.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사운드입니다. 그 다음 트랜지션 힛. 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유튜브 작업하실 때 뭔가 영상 싹 지나갈 때 뭔가 적용되는 그런 사운드 있죠?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 많아요. 특히 라이저. 라이저는 뭐 EDM 작업이나 뭐 일렉트로닉 쪽 이쪽 장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죠? 이런 것들.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소리가 이렇게 슬슬 올라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리버스 있고요. 임팩트. 붐 사운드 이렇게 효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쓰임새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운드 디자인 쪽 작업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쓰임새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주고 사서 쓰는 그런 소스 정도 그냥 이번에 아예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 나이트콜 한번 볼게요. 나이트콜은 신디사이저 류의 사운드들이에요. 근데 신디사이저 류 사운드 하면 너무 방대하죠? 근데 조금 범위를 좁히자면 저는 이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창 화제였던 기묘한 이야기. 미드 중에 기묘한 이야기라고 있죠? 기묘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약간 80년대 사운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들죠?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뭐 좀 낯설겠지만 혹시 그 기묘한 이야기를 좀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바로 딱 감아실 거예요. 이런 신디사운드 사운드들입니다. 약간 80년대 느낌이 살짝 나는 약간 레트로 관련한 그런 류의 어떤 신디사이저 류웨이브, 디스코 뭐 이런 류의 신디사이저 샘플이라는 거.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하드녹스 볼까요? 하드녹스 하면 이름만 봤을 땐 센 건가 강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힙합, 트랩 이쪽 장르더라고요. 보니까 힙합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루프성의 사운드도 있고요. 원샷서스도 있고요. 힙합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트랩이라고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트랩 사운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로 이제 조금 더 특화된 사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로우파이 드림스. 이거 보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로우파이한 이런 사운드를 담고 있고요. 조금 그래도 개성이 있어요. 요즘 같은 좀 레트로가 조금 잘 되는, 조금 유행하는 이런 시기에는 은근히 이것저것 좀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베이스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업필터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이런 로우파이한 그런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라디오나 아니면 오래된 장비 같은 그런 데서 나오는 소리 같은 거 좀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테크하우스. 이름 딱 나오죠. 정확히는 댄스, 플로어, 테크하우스예요. 그래서 뭐 하우스 느낌이에요. 뭐 소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테크노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테크노라는 말을 잘 안 쓴 것 같은데 어쨌든 하우스 느낌.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약간 EDM이나 일렉트로닉 쪽 하시는 분들은 좀 쓸만할 것 같고요. 그런 장르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쓰임새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좀 굉장히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블룸. 블룸이라는 거는 이름과 어떤 디자인만 봐서도 뭔가 화사로운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죠. 들어가서 보면은 전부 보이스, 그러니까 보컬 샘플들입니다. 보컬 샘플이 뭐 스플라이스나 이런 걸 구독에 쓰신 분들은 쉽게 구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큐베이스에서 무료로 이렇게 보컬 샘플들을 넣어줬습니다. 로직 같은 데서는 애플루프 중에 굉장히 다양한 보이스 샘플들이 있잖아요. 남자, 여자 또 여러 가지 스타일로 있는데 큐베이스에서 이번에 보이스 샘플을 아예 전용 보이스 샘플로 블룸 넣어줬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살짝 화사한 느낌입니다. 들어보세요. 화사하다고 얘기하기에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원소스를 들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이펙팅도 넣고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쓰면 굉장히 앰비언트적이고 멋있는 그런 사운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샘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누아르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게 블룸.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약간 80년대 그런 신의 사운드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이트콜. 이 세 개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6개 추가됐으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고 유용한 것들, 여러분들 음악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더 좋은 어떤 음악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